가사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사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사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회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? 어디 어디? 이러나주세요 어머니. 저희 36번 제가 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어머 아빠 사랑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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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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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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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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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14년간 부모님만큼 저를 피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제가 해주고 하고 싶은 때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맨날 때 쓰고 해도 맨날 받아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면 또 컵만 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